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드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에 배웠던 섬지박이와 고요한방 거룩한밤에 대해서 그 곡에 나오는 코드와 그 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왜 그렇게 잡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웠던 반달과 과수원길 모두 8분의 6박자 왈츠곡이에요 이 두 곡을 가지고 그 곡에 나오는 코드들에 대한 그 코드톤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달은 C키곡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코드가 C코드, F코드, G7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첫 시간에는 각 음부터 근음부터 3도씩을 쌓아올려서 코드가 이루어지고 7코드는 4화음이기 때문에 4개를 쌓아올려서 음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일이 그려가면서 코드톤을 알아내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코드톤을 좀 더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도로 시작을 해서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그래서 이 검은 건반이 없는 미, 파와 시, 도가 반음 사이고 나머지는 오는 간격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코드톤을 찾을 때 C코드, 메이저 코드 메이저 코드는 우리가 이제 뭐 장삼, 단삼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이런 거 장삼, 단삼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신경쓰지 말고 근음을 시작으로 해서 메이저는 5칸, 4칸, 마이너는 4칸, 5칸, 7코드는 5칸, 4칸, 4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직접 코드톤을 찾아보면 우리가 C코드는 도가 근음이죠 도를 시작으로 해서 5칸, 4칸을 가주는 거예요 그럼 피아노 건반에서 도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 도를 시작을 해서 하나, 본인 이제 시작을 포함해서 5칸, 4칸을 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미가 되죠 다섯 칸을 가면 미가 되는 거예요 미, 그러면 또 미를 시작으로 여기에서 4칸을 더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솔이 되죠 솔, 그래서 C 메이저 코드 이거는 도, 미, 솔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F코드는 얘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코드니까 F는 파죠 8을 시작으로 얘에서 5칸, 4칸을 가주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칸을 가니까 라가 되고 여기에서 4칸을 가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도가 되는 거예요 5칸, 4칸을 가준 게 F코드 그래서 파라, 도로 이루어진 거고 세븐 코드는 아까 5칸, 4칸, 4칸을 가주라고 했죠 그러면 G코드니까 솔을 시작으로 해서 솔부터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C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또 4칸을 가주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레가 되는 거고 이 레에서 다시 4칸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파가 되죠 그래서 G7은 솔, C, 레, 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피아노 건반에서 따져보면 그냥 메이저 코드는 5칸, 4칸 마이너는 4칸, 5칸, 세븐은 5칸, 4칸, 4칸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코드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수원길 과수원길에서 나오는 곡도 코드를 찾아보면 코드톤을 G키니까 G는 파이샵이 붙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3두치 다 쌓아올려서 찾아도 되지만 이걸 쉽게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찾아보면 G코드, 여기 나오는 코드가 G코드, D7, E-A7 코드가 나와요 그럼 G코드는 메이저 코드니까 아까 근음에서 5칸, 4칸 그리고 세븐 코드는 근음에서 5칸, 4칸, 4칸만 가주는 거고 E-는 근음에서 마이너 코드니까 4칸, 5칸 A7은 마찬가지로 세븐 코드니까 근음에서 5칸, 4칸, 4칸을 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직접 따져보면 G코드, 솔부터 시작을 해서 5칸, 4칸이죠 그럼 솔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시가 되죠 시 시에서부터 4칸을 또 가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레가 되죠 레 그래서 G코드는 솔, 시, 레로 이루어진 거다 D7 D7이니까 레 부터 시작이죠 레 부터 D7은 세븐 코드니까 5칸, 4칸, 4칸이라고 했죠 예를 시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을 가면 여기 위치는 여기가 파의 샵이 될 수도 있고 솔, 플랫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파의 샵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3도씩 쌓아 올릴 때 항상 1도, 3도, 5도 이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레 를 기본으로 한 거니까 예를 1도로 보면 1도, 2도, 3도가 되죠 솔은 4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가 솔, 플랫이 될 수도 있고 파의 샵이도 되지만 솔, 플랫이면 얘가 4도 플랫이 되기 때문에 그 화성학 속에는 얘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파 샵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1도로 봤을 때 1도, 2도, 3도는 파가 되니까 파의 샵 그래서 여기는 파 샵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또 4칸을 가주는 거죠 파 샵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라가 되는 거고 이 라에서 또 4칸을 가주죠 라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7은 레, 파샵, 라, 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여기 G코드에는 파에도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도 샵이 붙게 되죠 그리고 2마이너 2마이너는 미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니까 4칸, 5칸이라고 그랬죠 그럼 미부터 시작을 해서 미, 하나, 둘, 셋, 넷 그럼 솔이 되는 거고 미, 솔 솔에서 다시 5칸을 가주는 거예요 그럼 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시가 되죠 2마이너는 미, 솔, 시 로만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A7을 보면 A7을 라가 기준이죠 라 부터 라 부터 시작을 해서 세븐이니까 다섯 칸, 넷 칸, 넷 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븐은 그러면 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샵이 될 수도 있고 레 플랫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라의 기본으로 했을 때 3도면 1도, 2도, 3도는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도샵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레 플랫이 아니라 그래서 라에서 도샵이 되는 거고 이 도샵에서 넷 칸을 또 갖추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미가 되죠 미 미에서 또 넷 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솔이 되죠 솔 그래서 A7은 라, 도샵, 미, 솔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이 피아노 건반에서 메이저 코드는 다섯 칸, 넷 칸 근음을 시작으로 다섯 칸, 넷 칸 마이너는 넷 칸, 다섯 칸 세븐은 다섯 칸, 넷 칸, 넷 칸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코드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곡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사랑의 그 두 곡을 가지고 코드톤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곡은 슬로우락이에요 슬로우락은 한 박자, 한 박자에 세 번을 쳐줘서 총 12비트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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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열두 번을 쳐주는 건데요 이 악보에, 이제 다른 악보에 보면 이제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 못 보신 분들 아직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맨 앞에 보면 이렇게 C자를 거꾸로 이렇게 아니, C자 모양으로 여기 약간 비슷하게 생긴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이 표기가 4분의 4박자라는 표기예요 이제 박자로 적혀져 있는 악보가 있고 높은 음자리표 옆에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4분의 4박자라는 표시라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C키 곡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코드들을 보면 C코드, A마이나, D마이나, G7코드가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다 오선지에서 3도씩을 쌓아 올려서 세븐 코드는 4도를 쌓아 올려서 이제 코드가 이루어지는데 얘도 쉽게 아까 피아노 건반에서 코드톤 참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코드는 아까 했죠 도미솔로 이루어지는데 얘를 기준으로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다섯 칸, 넷 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미가 되고 미에서 하나, 둘, 셋, 넷을 가면 솔 그리고 A마이나 A마이나는 라가 기본이 라가 그 음이죠 그럼 라부터 시작해서 마이나 코드이기 때문에 넷 칸, 다섯 칸을 가주는 거예요 그럼 라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도가 되고 도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미가 되죠 A마이나는 구성음이 라도, 미 로 이루어진 것 D마이나는 마찬가지로 마이나 코드이기 때문에 근음에서 넷 칸, 다섯 칸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면 D니까 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개 가면 파가 되고 여기에서 다섯 칸 움직여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라가 되죠 그래서 레, 파, 라로 이루어진 게 D마이나 G7 G7은 솔부터 시작을 해서 세븐 코드이기 때문에 다섯 칸, 넷 칸, 넷 칸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면 G코드 여기 솔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시가 되고 여기 시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즉 하면 레가 되고 이 레는 이 레에서 여기 뒤에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 레 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개를 가면 파가 되죠 그래서 G7은 솔, 시, 레, 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면 이제 코드톤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웠던 사랑해 라는 이 곡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4박자인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악보에 보면 이거 못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분의 4박자라는 표기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G키는 파일샵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코드들을 보면 G코드, C코드, D7코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다 했던 코드라 D7코드가 아까 D7도 다 있었네요 이 코드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솔부터 메이저 코드니까 G코드는 메이저 코드니까 근음에서 다섯 칸, 넷 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솔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시가 되는 거고 이 시에서 네 칸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레가 되죠 G코드는 솔, 시, 레 로 이루어진 거 C코드는 이거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근음에서 다섯 칸, 넷 칸 가는 거 도, 미, 솔 세븐 코드는 이 세븐 코드는 근음에서 다섯 칸, 넷 칸, 넷 칸을 가진다고 그랬죠 이 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파샵이 될 수도 있고 솔, 플랫이 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1도, 3도, 5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 를 1도로 봤을 때 1도, 2도, 3도 3도는 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솔, 플랫으로 해주면 4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파 3도의 샵으로 여기 이제 파 샵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칸을 가면 라가 되고 라에서 하나, 둘, 셋, 넷 가면 도가 되죠 디세븐은 레, 파샵, 라, 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코드톤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나머지 네 번째 시간에 배웠던 곡으로 다시 한번 코드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배운 곡은 예시인의 노래와 편지였어요 이게 슬로우 곡으로 배웠는데요 이 슬로우 곡은 좀 느린 템포에 쓰는 그런 주법인데 이 곡도 마찬가지로 4분의 4 박자 A마이나 키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조표 그 이제 박자 표시를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마이나는 C키하고 똑같이 조표를 다 같이 쓰는데요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코드는 A마이나 E7 D마이나 C G코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앞에서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E7 지금 A마이나 D마이나 C코드 G코드는 다 해봤기 때문에 E7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은 세븐 코드이기 때문에 근음을 시작으로 다섯 칸, 네 칸, 네 칸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여기는 솔샵이 될 수도 있고 라 플랫이 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가 1도로 봤을 때 1도, 2도, 3도는 솔이기 때문에 반드시 솔샵으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솔샵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면 C C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면 레가 되죠 그래서 E7의 코드톤은 미, 솔샵, 시, 레 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다 앞에서 달아봤던 코드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편지에 나오는 곡도 아니 코드도 G코드, C코드 D7, E마이나 A마이나 까지 나오는데 모두 앞에서 다 달아봤던 코드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한번 계속 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G코드는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근음에서 다섯 칸, 네 칸 C코드도 메이저 코드죠 그러면 근음에서 다섯 칸, 네 칸 세븐 코드는 다섯 칸, 네 칸, 네 칸 가는 거 이 마이나는 마이나 코드이기 때문에 근음에서 네 칸, 다섯 칸 A마이나도 마찬가지로 마이나 코드니까 근음하고 근음에서 네 칸, 다섯 칸 가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키별로 C키, D키, E키, F키, G키, A키, B키 이렇게 각 키별로 제가 이제 코드톤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쭉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익히셔야 좀 더 오래 기억이 되니까 이건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거 메이저 코드랑 마이나 코드, 세븐 코드 이 세 가지 코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메이저가 근음에서 다섯 칸, 네 칸 가는 거고 마이나는 네 칸, 다섯 칸 가는 거고 세븐 코드는 사화음이기 때문에 근음에서 다섯 칸, 네 칸, 네 칸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외에도 메이저 세븐은 근음에서 다섯 칸, 네 칸, 다섯 칸 가면 되고 어그먼트 코드라는 게 있어요 어그먼트 코드는 사화음인데 여기 이제 메이저 코드에서 근음에서 다섯 칸, 네 칸을 가졌는데 여기 이제 5도에 해당하는 이 음을 반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칸, 다섯 칸을 가지는 거고 C, 디밀리시 코드는 이제 마이나 코드에서 근음에서 여기 3도, 5도, 이 5도를 반음을 더 내려주는 거거든요 마이나 코드에서 그래서 디밀리시 코드는 근음에 네 칸, 네 칸 이렇게 가주면 이제 코드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기 밑에 부분 안 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시간에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 메이저 코드랑 마이나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 C 코드가 다섯 칸, 네 칸 갔을 경우에 도, 미, 솔 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마이나 코드를 보면 도, 미, 플랫, C 마이나 코드는 도, 미, 플랫, 솔 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3도만 반음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저 코드만 구할 줄 알면 그냥 3도만 반음만 내려주면 쉽게 할 수 있는 코드고 그리고 세븐 코드 같은 경우는 세븐은 여기 도, 미, 솔, 도, 미, 솔 이제 기본 메이저 코드에서 세븐 코드만 이제 C 플랫이 되는데 얘를 이제 다섯 칸, 네 칸, 네 칸 이렇게 가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 C 플랫은 이 도에서 온음을 내려준 음이거든요 그래서 C 플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리를 알면 그냥 이거 하나 구하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나머지 코드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바꿔가면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했던 뭐 메이저 코드랑 마이너 코드 세븐 코드만이라도 각 키별로 본인이 직접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면 그 피아노 건반에서 다섯 칸, 네 칸 가면서 따져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